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오빠들도 안녕 선생님들도 안녕 사랑아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오늘 사랑이가 콩순이 퀴즈 카페에 놀러 왔어요 콩순이 퀴즈 카페가 생겼어요? 네 오늘 들어와서 재밌게 놀아볼까요? 좋아요 출발 콩순이 퀴즈 카페로 거거 처음 문을 연 콩순이 퀴즈 카페에 도착한 사랑이 들어오자마자 사랑하는 콩순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밤이 안녕 송이 안녕 콩순이 안녕 콩순아 재밌게 놀아보자 사랑이가 들어가면서 놀란 것은 콩순이 월드 완전 콩순이 세상 사랑이를 먼저 반기는 곳은 바로 포토존입니다 콩순이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사랑이가 본격적으로 콩순이 카페에서 놀아볼게요 가볼까? 자 사랑아 콩순이 세상을 만나러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완전 다 콩순이에요 여기 콩순이 세상 콩순이 세상 콩순이 세상 우와 여기가 여러분 콩순이 집이에요 사랑이가 먼저 찾은 곳은 콩순이 하우스 콩순이 집네 콩순이 집네 그리고 여기 콩순이 화장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뭔데요 사랑아 뭔데요 사랑아 아하 진짜 콩순이 옷이 있네 네 바로 콩순이 오시군요 네 이제 콩순이로 변신을 해서 한번 놀아볼까? 네 좋아요? 네 콩순이로 변신 드디어 사랑이가 콩순이로 변신 사랑이가 콩순이로 변신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사랑아 네 콩순이가 갔어요 콩순이 집이 사랑이 집이네 네 이게 사랑이는 콩순이에요 콩순이 여러분 사랑콩순이와 함께 재밌게 놀아볼까요? 콩순이 침대네요 일어나 사랑아 잠은 안되지 잠은 안되지 잠은 안되지 네 여기는 화장하는 곳이에요 화장대에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예쁘게 꾸미고 나갈게요 그래요 오 콩순이 화장대 자외선 차량대를 발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자 사랑아 외출해야지 어디부터 가볼까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사랑아 배고프니까 마트부터 가볼게요 마트요? 콩순이 마트 자 가볼까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승리도 승리도 콩순이 옷을 입었네요 너무 귀엽고 이쁘네요 잘 봅시다 콩순이 마트에 왔어요 콩콩이로 변신한 승리 콩순이 마트에 왔어요 오 빵이 많아요 사랑아 먼저 맛있는 빵을 고르는 사랑이 두 개를 골랐고요 자 이번에는 통조림 코너로 갑니다 우와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통조림들 자 뭘 선택할까요? 옥수수 하나 조금만 담으라고 사랑아 자 이번에는 과일 엄청 많다 사랑아 야채들이에요 과일과 함께 사랑이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콩순이 마트 최고예요 이번에는 사랑이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나 장 봤으니까 계산할게요 우와 많이 샀네요 사랑아 자 이제 계산대로 가볼까요? 헉 여러분 여기 셀프로 계산을 해야돼서 맞아요 셀프거든요 여러분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각자 열심히 구입한 걸 잘 계산해주세요 하나씩 꼼꼼하게 찍어주세요 콩순이 마트에 없는 게 없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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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옥수수콘 맛있죠? 바나나도 찍고 바나나도 너무 좋아해요 또 옥수수가 있네 옥수수 됐다 이제 여러분 사랑이가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캠핑장에 가서 먹어볼게요 그래요 사랑아 직접 맛있게 한번 구워 먹어보자고 출발 자 사랑이가 도착한 곳은 바로 캠핑장이에요 여기 석탄이 있어요 직접 구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불을 놓고요 그릴을 올린 다음에 옥수수가 올라갔어요 바나나도 한번 구워 먹어보자 우와 바나나 구워 먹는 바나나의 맛은 어떨까요? 자 이번엔 가진 고기들을 올려놓습니다 이야 오 맛있겠다 사랑아 잘 구워줘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사랑아 뜨겁다니까 자 잘 익고 있는 고기와 옥수수 여러분 이제 다 익었을까? 먹어볼게요 네 승리도 캠핑장 왔으니 같이 먹어요 먹을 때가 되니까 나타난 승리 맛있었대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승리로 통닭 자 승리야 아이고 통닭 어떠니? 맛있었대요 승리야 맛있었어요 진짜요? 자 천천히 먹으라고 여러분 여기는 제 주방이에요 주방 사랑의 주방을 공개합니다 오 승리 주방 오 깨끗하다 오 주방이 너무 좋아요 그쵸 지금부터 사랑의 주방을 살펴볼까요? 무 조절도 잘 되고 피자를 구워 먹을 수 있고 피자요? 피자 맛있죠 아 피자를 구워 먹을 수 있고 화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아니 주방에 세탁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주스만 넣은거예요 믹서기도 있고 아빠 아빠가 힘들게 주방으로 왔으니까 사랑이가 아주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 줄게요 네 과연 어떤 주스를 만들어 줄까요? 기대됩니다 사랑아 자 무슨 주스에요? 이거는 포도와 딸기가 섞여 과일 주스군요 자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맛있다 깨끗하게 설거지해주세요 여러분 콩순이 주방 너무 예쁘죠? 사랑이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콩순이 병원이에요 콩순이 병원 이야 사랑이가 의사로 변신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될 수가 있네 아이고 선생님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저요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진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찰이에요 네 정진기를 귀에 꽂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아 아 마이크가 아니야 사랑아 진찰 좀 해주세요 자 꼼꼼하게 저 어떤 거예요 선생님 괜찮고요 물 많이 먹고 쪽 많이 타세요 진짜요 선생님? 네 그리고 시력 검사를 해볼래요 시력 검사도요 자 이번에 사랑이가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시력 검사를 집중할 수도 있네요 네 물고기 나비 비행기 물고기 우산 오우 사랑이 눈 좋은데 반대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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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우산 비행기 채 여러분 사랑이는 눈이 좋은가봐요 시력 좋아요 사랑아 예 좋아요 사랑아 이제 뭐라지 여러분 사랑이 키를 재 볼게요 오 키를 재요 이거 비밀인데 어떡하지 사랑아 어? 120cm 사랑아 사랑이가 공개됐다 어떡하니?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어? 여기 뮤직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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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가 좋아하는 뮤직룸 사랑아 여기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요 와 앞에 있는 드럼 연주 한번 해볼까 사랑아 자 준비를 하고 실제로 사랑이가 연주를 해볼게요 오케이 가볼까? 아니 사랑아 좀 박제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박제를 맞춰줘 여러분이 연주 잘하셨지 아 그래 너 잘했어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다 피아노 또 옆에서 피아노가 있었어요 작은 피아노 하지만 소리가 잘 나네요 사랑아 연주군 좋아요 어? 저거 뭐지? 이거 뭐? 뭐야? 이거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뭐지?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정말 이쁘죠 마냥 좋아하는 사랑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발레 스튜디오 발레 스튜디오 사랑이가 발레를 참 좋아하거든요 발레를 다 있어요 사랑아 그치? 진짜 예쁘다 발레를 다 있어요 사랑아 그치? 진짜 예쁘다 발레를 다 있어요 사랑아 그치? 진짜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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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파다 우와 발레바 그럼 한번 뭘 풀어봐야지 사랑아 쭉 쭉 어우 잘도 뛴다 우리 사랑이 여러분 저 어때요? 다리 찌개가 쭉쭉 이야 안 아프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빠인 줄 알아요 아빠는 못해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여러 곳이 있어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이야 이곳은 승리가 좋아하는 곳이네요 승리가 좋아하는 곳이네요 승리가 좋아하는 곳이네요 어? 거미요? 뭐지? 우와 엄청 커요 여러분 사랑아 뭐해 안 무서워? 야야야 승리 놀란다 정말 다양한 공룡들이 있네요 뭐라고? 타본다고 승리야 안돼 공룡 아파 아프다고 사랑이와 승리가 참 잘 노네요 출발 자 이번엔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랑이와 승리 자 달려 달리라고 자 운전 잘해 자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동시에 같이 들어왔네요 자 올라오 출발 자 이곳은 뭐하는 곳인가요? 아아 저 위에 있는 종을 치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사랑아 승리야 자 한번 쳐보자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하 실패야 실패 승리도 실패 자 그래 다시 한번 올라가볼까 자 열심히 한번 올라가보자고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봐 사랑아 승리야 조금만 더 승리야 그래 아이고 줄만 잡으면 어떡해 아하 승리 실패 사랑이도 실패 자 자리 바꿔서 다시 한번 올라가볼까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그렇지 승리야 조금만 더 네 자 사랑아 조금만 더 힘내 그렇지 드디어 성공 자 총을 쳤어 잘했어 유후 자 이번에 한번 정글짐에서 한번 놀아볼까 출발 가보자고 사랑아 승리야 열심히 정글짐에서 한번 뛰어뛰어 뛰어뛰어 자 함께 달리라고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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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지럽지 않니 이야 역시 동생을 잘 챙기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 자 승리야 자 누나 잘 따라가봐 자 방방 몇 번 뛰고 방방에 있다고 그렇지 자 재밌게 방방에서 뛰어보자고 뿅뿅 하하 재밌지 사랑아 승리야 이번엔 사랑아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뭐? 케이크를 직접 만든다고? 네 여러분 사랑아 지금부터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 맛있게 만들어줘 자 먼저 생크림을 바르는구나 쭉쭉쭉쭉쭉 잘 발라준 다음에 이 정도 하고 자 잘 펴주세요 잘 펴야 돼요 맞아요 사랑아 오 잘 폈네 이제 다음에는 호루츠를 올려줘요 과일 호루츠를 올려주면 되는군요 자 아 먹음직스럽다 야 승이도 함께 누나를 도와주네요 오 잘하는데 다음엔 또 빵을 올려주자 자 두 번째 빵이 올라갑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랑이가 승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 딸기를 올려주는군요 딸기 토핑이에요 이야 정말 맛있겠다 사랑아 됐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빵이에요 자 마지막 빵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생크림을 또 골고루 발라주고 있고요 누나를 잘 돕고 있는 승리 사랑이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데코레이션 자 예쁘게 케이크를 꾸며주고 있는 사랑이 그 다음에 가운데는 딸기가 올라가네요 스크링클 다음은 스크링클 이야 정말 맛있겠다 사랑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랑이 원할 케이크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맛있겠어 사랑아 진짜 맛있게 됐어요 그쵸? 그쵸 예쁘죠 너무 이뻐요 진짜 맛있겠어요? 네 사랑이 케이크 만들기 성공 수고했어요 오늘은 사랑이가 콩순이 퀴즈 카페에 놀러와서 사랑이가 콩순이도 돼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콩순이 퀴즈 카페에 꼭 한번 놀러와보세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진짜 재밌어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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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콩순이 퀴즈 카페에서 콩순이가 되어보세요